8년만에 출시되는 쌍용차의 준중형 suv인 코란도씨는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세월을 변함없이 보냈는데요. 사골이나 화석에 비유되는 모아비, 다음으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최근 3월에 출시를 앞두고 쌍용차는 티저를 공개했는데요. 티저가 공개된 이후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까지 유출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siv2 콘셉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코란더보다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숄더 윙을 포함한 쌍용차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개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코란도씨만의 디자인 특징이 사라진 것 같아서 충성도가 높았던 코란도씨 마니아라면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쌍용차에서 지금까지 출시한 모든 차량과 비교해 보더라도 사실 역대급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좋을 만큼 모든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센터페셜의 디자인 핵심인 인포테인먼트의 경우 그동안 7인치, 사실 스마트폰 크기죠. 7인치의 모니터에서 9인치로 크기를 키우면서 체감상 크기가 많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계기판은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면서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의 디자인은 폭스바겐의 티구한 차량을 보는 것처럼 유사한 디자인으로 기능과 구성을 재배치하면서 시각적으로 크게 개선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디자인은 현재의 코란도씨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코란도씨가 2017년도에 페이스리프트를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최신 스타일로 변경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대로 디자인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버 색상의 안쪽에 있었던 테두리는 블랙 색상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기능에 따라서 일부 디테일이 조금 수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차량의 크기에 해당되는 재원 그리고 가장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연비 최고 출력과 같은 세부 정보는요. 아직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궁금증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드디어 이러한 정보들이 새롭게 입수되었습니다. 세부 재원에 해당되는 전장 그리고 점포 정보, 축구원행의 정보가 처음으로 입수가 되었습니다. 전장의 길이는요. 4,450mm로요. 쌍용차가 콘셉트로 공개했을 때 우리는 산타페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마케팅했지만 실제 사이즈에 있어서는 산타페보다 훨씬 적고요. 투싼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싼보다 30mm 적은 전장 사이즈는 실제 실내 공간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투싼 정도의 전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뭐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전폭의 길이는요. 1870mm로요. 투싼보다 20mm가 더 넓지만 1열과 1열에 2명이 탑승하고요. 2열에 2명이 탑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 투싼과 유사한 정도의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구의 경우 1630mm의 어떻게 보면 쌍용차의 차량들 일반적으로 전구가 높은 편이지만 투싼보다 오히려 20mm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상 SUV의 경우 전구가 세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헤드름이, 즉 머리의 공간이 답답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투싼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치는 바로 휠 베이스죠. 축구라고 하는데요. 2675mm로 투싼보다 5mm가 더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쌍용차에서 최근 공개한 자료를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준중형 SUV인 코란도시 후속의 경우 트렁크의 용량에 있어서 551m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면요. 경제행 차량인 투싼보다 투싼의 경우 한 513L 그리고 기아차의 스포티지에 경우 503L 정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행 차량보다 무려 10% 이상의 큰 용량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사실상 최근 산타페 TM 이전 세대의 산타페 DM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준중형 SUV를 고려한다면 굉장히 넓은 그리고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적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행 차량과 유사한 크기의 트렁크 쪽을 좀 더 공간을 배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실내의 어떤 1열과 2열의 공간은 투싼보다 조금 작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자를 통해서 쌍용차가 산타페급처럼 커진다는 어떤 코란도시의 후속에 대한 마케팅은 일종의 좀 과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행 차량에서도 신차를 출시할 때 우린 독일에 있는 명차보다 더 뛰어나요라고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란도시 후속의 사이즈는 준중형 SUV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달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디젤 차량의 인기가 여전히 높습니다. 왜일까요? 단점인 진동과 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비는 정말 국내 시장 기준으로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형 코란도시에 탑재되는 1.6 디젤 엔진은 티볼리 엔진을 개선한 것으로 파악입니다. 이유를 볼까요? 코란도시 후속에는 136마력의 엔진이 탑재됐는데요. 티볼리에서 115마력을 제공했던 엔진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고요. 33 토크를 제공하는데 티볼리의 경우 30.6 토크로 한 2.4 정도의 토크가 개선되었지만 사실 이 정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느낄 만큼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속기의 경우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경쟁사의 경우 DTC 7단 엔진이나 8단 변속기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다다나 개념에서는 조금 연비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차 중량의 경우 이른모델의 경우 1535kg 그리고 사륜 AWT 모델의 경우 1640kg로 투싼 기본 모델보다 하위 깡통 모델보다 조금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지만 동일 트림 대비로는 조금 더 가벼운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쌍용차가 이제는 경량화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복합연비의 경우 이른모델의 경우 14.1kg 리터당이겠죠. 그리고 AWD 모델의 경우는 13.1kg로요. 6단 변속기를 고려해 본다면 이 정도는 적당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년 만에 출시되는 코란도시 후속은 그동안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면서 국내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개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또한 넓은 차체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어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트렁크 적재 용량에서도 공간에서도 준준형 SUV 최대인 551L를 제공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란도시 후속의 가격을 보게 되면요. 샤이니 모델이 2,216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딜라이트 모델이 2,523만원, 판타스텍 모델이 2,793만원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구성은 기존 코란도, 현재 현행의 코란도와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신기술이나 많은 디자인, 모든 것이 변화된 풀체인지를 고려했을 때는 뭐 괜찮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풀옵션의 경우 3천만원은 당연히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란도시 후속은 다음 달 3월에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서 글로벌에 완전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8년 만에 출시되는 쌍용차 코란도시 후속에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입수된다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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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